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이 동대문 통톡축제를 개최합니다. 오는 9월 4일 복지관과 인근 정릉천 방아다리부터 제기교사의 구간에서 통하는 마을, 성장하는 주민,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주제로 열립니다. 오전 11시부터 줄타기, 길놀이 등 남사당패 전통놀이와 주민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인 주민참여 음악회가 진행되고 다양한 먹거리를 비롯해 옥상풀장 등 놀이 체험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. 이외에도 오래된 물건이나 중고용품을 사고 팔 수 있는 미니바자회, 아나바다장터와 복지관계관 10주주년을 맞음해 19미터 김밥말기 이벤트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.